이탈리아 해군 함정이 27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연안 초계함 모로시니함이 29일 우리 해군과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함정의 국내 입항은 1996년 11월 뒤랑드라펜함과 베르사글리에리함의 인천항 입항 이후 27년 만입니다. 부산에 입항한 모로시니함은 길이 144m, 폭 16.5m 크기의 6,220톤급 연안 초계함으로 승조원은 170여 명이고 지호반니 몬노함장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양국 해군은 상호 함정 방문과 함상 리셉션, 친선 체육 활동 등 교류 활동을 할 계획이며 다음 달 2일 출항 후에는 전술기동과 헬기 이착함 등 연합훈련을 전개할 예정입니다.